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크기는 경상남도만 합니다. 이스라엘 땅 크기가 경상남도만 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지기 전에 왕 세 명이 사올 왕, 다윗 왕, 솔로만 왕만 같이 통치했죠. 나누어지고 난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오른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에 다윗을 닮은 오른 왕 세 명이 나오고 여호사밭,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숨겨 다윗의 전통을 이은 왕이 세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을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인데 이 왕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왕인데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경상남도 반만한 나라에 아수르 군사가요 18만 5천이 쳐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이면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3천명 돌아다 나갔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린데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가 경상남도만 한데 말이에요.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부산만 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작은 나라에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몇 명만 와도 되는데 18만 5천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쳐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지금 유다를 초토화시키겠다. 큰일을 당했죠.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지금 안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안 했는데 큰 어려움이 개인에게 올 수도 있고 가정에도 올 수도 있고 직장에도 올 수 있죠. 특히 상대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악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 세상에 팔아먹었던 나라고 사람을 죽일 때도 껍질 벗겨 죽이고 이상한 민족입니다. 대게 쳐들어가지고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역사적 증거에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이걸 우리는 꼭 붙잡고 찾아내야 됩니다. 열한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나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그러면 됐지. 모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는데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게 뭔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 이미 아수르 군사가 얼마나 악질인 거 하니깐요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가버렸어요 남자들 다 포로해가지고 저 세계 시장에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이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인데 이 아버지가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계속 낸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니까 자 이 정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전 세계 나라에 왔어요. 공격하고 세금 내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 되자마자 통보했어요. 13대 유다왕이 된 나는 오늘부터 당신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렇게 하라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었어요. 이 19장 사절을 보면요 그 나라가 가져온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싹 다 없애버려요. 자수르 저 웃긴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 남자 잡아가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세금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이상한 귀신 것들 신고 갖다 심고.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오면 똑같습니다. 로마가 제우스 신전을 전 세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말이에요 자기 많은 재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로마 신 귀신 그것 만들어서 성기라고 명령했어요. 옛날에 너보가네사랑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차 대전 이렇게 되면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 신서 한국에 갖다 놓고 성격을 그렇게 그게 말됩니까? 그게 모든 목사들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 목사도 No! 했잖아요. 그 침묵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희석이야 왕이 왕 되자마자 연락했다니까요. 오늘로부터 우리 아버지 부왕 아하스 왕이 내던 세금은 낼 수 없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귀신 신전 싹 다 없애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연락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다고 되어있어요. 6절에 보면 여와를 항상 떠나지 않고 여와를 여와를 그러고 뭐라고 되어있는가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희석이야 왕을 보세요. 다윗 왕과 같았다. 그런데 더 중요하거나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워할 거 없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대단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든 행위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저 목동으로 있을 때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알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양한말이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사자, 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보호한 그 다윗입니다. 똑같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암만 살 때는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나가보면 직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올수록 어떻게 했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약을 붙잡아야 이 희석이 왕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보면요 그냥 사건이 아니요 이게 벌써 이유를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는 이 왕이 가만있지 않는 겁니다. 군사를 이걸로 간거요. 그래 맞봐라 이거죠. 네가 감히 나를 이래 대고 야수로 가요. 야수로 착각이지. 당연한 걸 했는데 뭐 때문에 네가 그래 좋다 아냐 군사 18만 원 선 끌고 직접 내려 간거요. 그때 하나님이 희석이야 왕이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구절을 기억해 18장 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3절 조상 다윈스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그러고 18장 6절 항상 요호와 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었다 그러고 18장 3절 3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문자 왔을 때 정말로 24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이 맛을 이미 희석이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안그러면 겁나잖아요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24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4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희석이야처럼 중요한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암만 위기가 와도 24시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병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24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만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노예로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요. 노예 하는 그게 어렵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하면서 계속 기도한 것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요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바레 집에 복을 내린다. 그렇잖아요. 복은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조급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옛날에 있을 때 앉아있으면 심심하고 지루해요. 우리 러블런들이 제일 하는 말이 심심하다 그러잖아요. 아줌마들 제일 하는 말이 심심하다. 전아이가 놀러와 놀러갈게 뭐 간거랍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저 목동으로 이때 아 심심하다. 미칠놈이지 그거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앉아고 양지키고 앉았는데 하품하고 1년만간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술을 닦는 데 최고의 축복이 일요. 이걸 희석이야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운전 시방은 막상 오니깐요 사람이 당황한 됩니까? 희석이가 처음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19장 14절에 보면 사자를 보냈다. 뭡니까? 대화 정책을 펜거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람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다가도 밖에는 어려움 딱 당황하면 사람이 탁 당황 되잖아요. 만약에 요호와 한계하는 24절 기도 비밀을 모르면 그 바쁨 넘어지지요. 안 넘어져도 되는데 넘어진다. 여러분 실패 안 할 건데 먼저 본인이 실패해버려.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석에도 당황 돼가지고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통할 리가 없지요. 15절 16절에 보면요 은금을 보냈어요. 심지어 왕궁에 붙은 금까지 떼서 줬어요. 쉽게 말하면 뇌물 정책을 선고 통할 리가 없지요. 이미 18호선에 왔다니까요. 나중에 안 되니까 급하면 사람 이상한 행동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요. 급하면 이상한 행동 하게 되죠. 애급이 요청을 낸 거요. 도와달라. 심하라면 이제 원병 정책을 쓴 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급하고 아수라가 붙으면 완전 난장판 되지요. 해결되지 않는 11개 19장 14절 35절 드디어 희석이 하던 자기 본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는 담대히 믿음 앞에 서게 되세요. 제 중요한 말씀 19장 14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냥 보면 보통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의 비밀 알고 있는 사람 함께한다는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한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부모님이 날 버려도 여호와는 날 버리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신병 소리가 이게.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굉장히 중요한 말 이 이런 큰 문제를 만났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히석이야가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사네리베이라는 왕이 그냥 아니라 선전 포고문을 갖고 왔다니 문서를 보내서 전쟁 하자고 히석이야 왕이 선전 포고문 들고 성전 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여호와 부에 엎드린 겁니다. 15절에 보면 중요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그렇죠?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이건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는 소리 뭐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고 심부름하는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희석이가 아는 겁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요 천하 만국이 여호와를 알게 주옵소서 저 사네립이 와사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들으소서 그 기도 한 거요 그리고는 18절에 중요한 기도 한 겁니다. 내가 없앤 그 우상 신들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주기철 목사 기도와 같아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송양호 목사 기도와 같다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걸 없앴더니 저기 쳐들어왔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 없었어요. 당연한 거죠. 안 되더라도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어림이 왔다 지라도 기도 바르게 해야 돼요. 제대로 기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께서 이사야를 보낸 거요.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요호와 께서 너를 승리 시킬 것이다. 이게 강단 통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흔들리지 마 겁내지 말고 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난리 치지요. 그러면서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니 다윗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 믿음을 이어받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이요. 이 말은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확한 복음 붙자고 하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이 놀라운 일이 벌어있고 그 말씀을 받고 난 그날 밤 입니다. 19장 3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35절 보면요. 이 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을 친 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제보 천사에 대한 설교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묻는 그 사람 목숨을 하나님 불러 천사 시켜서 불러 일어납니다. 사람 죽는 거 아무도 안 받는 가 봐. 여러분 똑같이 놀랄 일이요. 불신자와 신자 죽을 때 보면 표 딱 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말문을 빨리 닫는 게 좋아. 빨리 안 닫으면 계속 말 하게 됩니다. 나는 교육자가 오래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 병원 많이 봤대요. 너무 놀라운 얘기도 오죠. 한 명도 빠지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불신자 뭐래 인정 압니까? 무섭다고 해요. 지금 내 옆에 막이 들어서 날 끌어올라. 똑같은 말 합니다. 차라리 말문 닫는 게 낫다는 후손들 시험 들어요. 두 사람 막 이 갈 걸 합니다. 무섭다고 그럼 사실이지 마귀가 와서 마귀 나라를 끌어올라. 그렇게 그래서 예수 전이 안 믿은 사형수 에게도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 죽는 법은 똑같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 불 달하고요.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러 왔다.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날 밤에 요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가 18만 친드라. 그날 이 구사 한모개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부터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명은 안 죽었어요. 사네립 끌고 왕이 사네립을 안 죽고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날 아침 사네립 새벽에 도망가잖아요. 큰일 아침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고 도망을 가서 자기 소상 묘에 가서 엎드려 통고 가잖아요. 통고 가니까 실패한 왕이라고 저 배신자 와 찔러 죽이버리잖아요. 난 이 성경을 감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여 가던 골리아가 같은 사네립 이 왜 하나님이 사네립 안 부르러 갔을까. 왜 안 불러 갔을까. 싹 다 죽으면 다 죽이버려야지 사네립 은 딱 살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18만 5천 시체 구경하라고. 그렇잖아요. 보건 놀래서 도망간 거요. 실제 역사에 있었더니 그 역사가들은 자기 그 나라에서는 술명할 길이 없잖아요. 전년병으로 죽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히스기아 왕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히스기아 왕의 기도를 그냥 그냥 들어준 게 아니고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여러분이 기도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붙잡아도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히스기아 왕은 그 뒤에 강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승리한 이 히스기아 왕이 시간이 지났는데 병이 딱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게 20장이 나옵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철 벽을 향하여 나철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벽을 향해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을 병이 그랬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다. 여러분이 위기 왔을 때는 히스기아 왕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이고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는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맞습니다. 이사야 왕처럼 따라하잖아요. 그 말씀 받고 난 뒤에 히스기아는 일어나 큰 힘으로 하게 된다. 나중에는 히스기아 왕 때 전 세계의 왕들이 히스기아를 축하하러 오고 여호와를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지금 히스기아 왕은 쉽게 말하면 다위 세계에서 배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또 뭡니까? 모든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함께하는 기도 또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내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답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히스기아 뿐만 아니고 응답 모든 받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기둥한 삶을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하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도전하라.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새로운 축복 새로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나이도 막 그러고 나이 들수록 힘 얻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축복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막 좀 경제나 문제고 문제고 막 낙심하게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군사를 싹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사람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죽이는 아수르를 없애버렸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힘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으로 해요. 이거는 지금 벌써 이 희석의 왕 기도를 보세요. 그룹들 위에 계신 요호와요. 벌써 이 기도가 다르잖아요. 전 세계만 한국의 요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왔잖아요. 저들이 만든 거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생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저거 하나님 증거를 주 없어서.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해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역사 날이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없어지는 죽는 존재가 아니시아입니다.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심부르면 그 주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천사가 지금 실업자가 돼있습니다. 심심해서 하늘에서 쉬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했네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조그마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 살리는 시작입니다 어째서 그래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경상남도만한 나라를 선택했을까 희석이야 이름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해요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말고 진짜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진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날이 되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기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사 많은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성교문이 열리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RUTC 쓰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올해는 처음의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학업 산업 모든 경제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1천만 제자 파송할 만큼 오늘 드린 흥금에 1천만 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희석이야 왕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